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한 괴한 4명이 진입한 건데요. 테러범들은 로비부터 콘서트홀까지 기관총을 난사하며 진입했고 수류탄 등을 던져 불까지 질렀습니다. 그 직후 테러범들은 흰색 승용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또한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사망자는 11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115명까지 늘었는데 테러범은 지금 잡혔습니까? 네, 조금 전 잡혔습니다. 테러 발생 15시간 만인데요.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차량 추격전 끝에 괴한 4명 전원을 포함해 관련자 11명을 구금했고 현재 모스크바로 이송 중입니다. 러시아 내무부와 연방보안국 등이 소집돼 현지 시각 오늘 새벽부터 긴급 안보 회의도 열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테러 피해자들에게 쾌유를 빈다고만 밝힌 채 특별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범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즉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IS는 범행 4시간 반 후에 SNS를 통해 성명서를 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모인 대규모 군중을 공격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도 IS 소행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연관성을 파악 중이라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조금 전 러시아 언론 속보를 보면 러시아 정보당국은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 측과도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 공격 이후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이동해 탈출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밀어붙여 전쟁 정당성을 확보하고 서방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현재 선을 긋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은 계속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테러범이 잡혔다고 하니까 조사 상황은 계속 봐야 할 것 같고 다시 돌아가서 IS가 그렇다면 이런 테러를 왜 저질렀는지 이유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IS가 자신의 세력권, 그러니까 시리아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공격 능력이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뉴욕타임스는 봤습니다. 특히 푸틴의 5선 대관식 직후 이러한 테러를 기획했다는 점도 매우 의도적이라는 분석인데요. 푸틴 대통령, 강한 러시아를 외치며 역대급 지지율로 당선됐죠. 이러한 푸틴에게 보란 듯 IS가 제대로 찬물을 끼얹으며 존재감을 과시한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나 전쟁에 집중한 사이 내부 치안의 공백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IS 원래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동과 맞닿아 있는 러시아 남부 체첸에는 이슬람 독립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0년대부터 러시아 당국에게 억압당해왔습니다. 이런 체첸 독립 세력 출신이 현재 IS 내 군사 조직 일부를 이끄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IS는 크렘링궁 손에 이슬람 교도 피가 묻어있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특히 IS가 러시아에 최근 2년 동안 꽂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번 달 러시아에서 IS와 관련 테러 시도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그때마다 군사 조직을 찾아내고 조직원을 처리했지만 결국 대형 테러를 막지 못하며 체면을 궁인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